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 왔다. 오, 감자. 들어오시오. 사장님! 알바하시오. 잘 되시오.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게 뭐야? 여기까지밖에 안 보고 저기 다 와야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커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식사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오빠, 이런 거는 다 이런 꽉 종이네요. 그래서 여기만 따로 있는 거고. 기다려,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요. 이거 따끔 딱딱하고 이거는 안 딱딱해요. 이거 괜찮아요. 넌 한 몇 년 있었던 거 같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커요? 하이, 헬로. 하이. 네. 우와. 고생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0시. 빨리 카운터 배워야 될 텐데? 아, 이거 예쁜 걸 좀 빼놨어야 되는데. 김밥이 하루에 한 300, 400줄 나가거든? 300, 400줄이요? 300, 400줄을 한다고? 응.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 오정아는 머리를 묶어야 됐네. 아, 김밥! 어떻게 말아요? 말아봤어, 여영아? 김밥은? 집에서 말아봤죠. 그럼 됐네. 재료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볶아서 물 빼고. 헬로우.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김밥. 아, 김밥. 아, 김밥. 5분 후에. 오케이. 김밥. 2. 김밥 2줄만 지금. 아, 돼. 벌써 들어왔다. 빨리. 스타트, 스타트. 자. 김밥을 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뚱뚱하면 안 돼? 스타일이 약간 슬림하면서 가볍게. 오, 잘하네. 아, 내가 입고 있어. 보영이는 맞아. 소룡민이었어. 맞지, 맞지. 그니까, 멀티. 똑똑이잖아, 똑똑이. 뭐지, 두꺼쿠다. 한 예정들. 됐어. 아, 너무 좋다. 자, 옆에서. 푸쉬. 퀵. 퀵. 푸쉬. 퀵. 퀵. 푸쉬. 다 말아서. 이거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요거. 요거, 이렇게? 아, 안 자르고 그냥. 아, 여기는 다 씹어먹는 스타일. 너무 얇나요? 아, 참. 괜찮다.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퀵더를 저는 퀵더에 확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원하는 퀵더를ds. 완전히 흥더나? 우리 퀵더 여기서 퀵더에 이렇게 해야됩니다. 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퀵더, 퀵더. 아, 아. 여러분 퀵더 première. 우리가 너무 열심히 시작해서 확인하시겠어요. 퀵더. 퀵더. 오케이. 투, 투? 두개, 두개요 빨리. 두 개 나갔어요. 두 개 나갔는데? 또, 또, 빨리. 또요? 네, 네, 네. 두 개. 김밥이 많이 나가는구나. 엄청나가. 보영이 귀밥 잘만해. 잘하더라고. 든든해, 우리 경력지. 보영이가 그걸 안 했구나. 제일 중요한 거. 네. 정화 선배한테 인사드렸어? 아, 아. 우리 항상 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경건하게 시작하거든.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셔. 감시받고 있어, 시켜 먹을 때마다. 김밥 말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경력지기 오니까 든든하구만. 이렇게 하면. 자, 여. 두 분이도 드시네. 곱하기. 김밥은 김밥. 이렇게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식료품은 그냥 쥐만 놓으면. 뒤에. 이렇게 하고. 잘하시는 거. 좀. 그러면 이거. 까리고 치려고 하는 대로 제가 꼭 맞으세요. 날씨가 엄청 맛있어요. 내가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뽁 가먹고. 뽀스, 뽀스. 어디 갔나. 우와, 날씨 좋다. 사장님. 어? 여기까지 왔어? 어, 혼자 뭐하고 계시나. 뭐, 뭐.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오, 깜짝이야. 선배님. 아, 선배님.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나. 나도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지금 놀래고 있는 거야. 하나만 올려요? 응? 됐어. 그럼 얼굴이 앞에 보여? 오케이. 근데 앞이 안 보여. 나는 성... 감사합니다. 여기 놔주세요. 여기? 네. 안 찍어가지고. 어디에 볼까, 나. 끝나면 여기? 보기 좋구만요, 두 분. 이렇게 계시니까. 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진열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요. 어. 망치 너무 빨리 보 alten다. 바나나 킥이 있습니다. 나나 킥이 있습니다. 바나나 킥. 보세요. 있어 보세요. 바나나 킥. 유아 페이보릿? 오케이, 김미어 파인 미닛? 메이비? 뒤에 있어 그냥 한번 갔다와 한번 저기 창고에 갔다 와본다고 말 좀 해주세요 너의 페이보릿이라면 바나나 키 바나나 키 바나나 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바나나 키 바나나 키가 없을 건데 바나나 키 완전 페이보릿이래요 페이 바나나 키 못 봤는데 하이 바나나 키 손 들어봐라 바나나 키가 바나나 키 못 봤어 내가 여기 며칠 있었는데 한 번도? 거기 옛날 과자를 내가 지금 보러 왔는데 여기 중마고는 밑에 있었잖아요, 맞죠? 바나나 키 없다고 말해줘야겠다 없어, 없어 이거 가져갈게요 그럼 가져가 그거 괜찮다 오케이, 빠이 빠이 아, 바나나 키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Okay, it's not 바나나 키 뻥튀기 뻥튀기, yes 바나나 키 없어? I think we're out of 바나나 키 I think we're out of 바나나 키 That's okay Mm-hmm anyone yeah